두뇌를 깨우는 퀴즈! 안녕하세요, 두퀴즈입니다. 그림에서 서로 다른 부분 5곳을 찾아보세요. 제한시간은 90초이며, 총 5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좋아요!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! 시작합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모두 찾으셨나요?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시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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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모두 찾으셨나요?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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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찾으셨나요?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시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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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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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모두 찾으셨나요?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